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동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. 내일 진주의 아침 기온은 5도, 거창은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겠고요. 서부경남의 낮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. 창원과 거제 8도선에서 시작합니다. 낮 기온은 거제가 16도, 통영과 밀양은 18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. 부산의 아침 기온 12도, 양산은 8도를 보이겠고요. 한낮 기온 19도선이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. 또 내일부터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. 모레 새벽부터는 비가 오겠고요. 주 중반에도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